하아... 하아... 음... 안녕하십니까? 한 번 더... 이 친구랑... 아뇨아뇨아뇨... 저는 얘는 좋아해... 한 번 다시... 다른 캐릭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탈출정 나가기... 오케이... 어... 그리고 거기... 텔레포트가 있어요. 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 뒤 cot entropy되었어... 들었어... 나이스! 양심... 감시합니다.. 돈도 있고... 계속 가자 어음... 내려갈까...? 아니 전 여기서ip 계속 갈거예요.. perché 버스 가기 이전... 아이템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시 그 우쿨렐라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쿨렐라라는 아이템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이랬어요 근데 하.. 받을 수 있을까? 아이템이 너무 많아서 그냥 딱 받고 싶은 아이템 이런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에너지 들이니까 또 빨리 질주합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뭐지는 위피하기가 좀 어렵네 웁스 잘 못났어 계속 가자 이거는 박스가 아니에요 무슨 투렛인 것 같아요 투렛이.. 투렛 영어네? 근데 한국어로 어떤지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런 단어가 뭐 보통 비오지 않죠 필요한 단어가 아니어서 어 근데 아 거기 아이템이에요 나이스 그 아이템 좀 잦아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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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건 아마 데미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보색에게 추가 비힐을 입힙니다 나이스 오우 어 더 질주 빨리 울릴 수 있어요 빨리 울릴 수 있어요 죽으라 어? 오케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아이점 아직 많이 안받았어요 여기 혹시 아 여기 네 지금 박스를 열기 위해서 충분히 돈이 있습니다 진짜요? 두 번 남았어요? 그럼 아 여기 돈이 있었어? 아까 못 봤어 제일 주중이 반은 피를 줄입니다 오케이 좀 헬스 아이템 많이 받았지만 그런 데미지 아이템 좀 더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영왕 딱정 벌레 좀 잡자 오 드라이 오 왜 갑자기 도어 이러면 저 애들이 왜 이렇게 잘 조준하고 있어 빨리 죽으라 빨리 죽으라 빨리 죽으라 빨리 죽으라 독 좀 없었으면 죽겠습니다 이 친구의 독을 단하고 싶진 않아요 아하 호우 호우 과사를 좀 비처럼 내리게 합시다 그 말을 자연스럽게 한우로 어떻게 말하는지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했었죠 또 한 번 더 인용 화살 폭우 독살 화살 폭우 아닌 것 같아요 폭화 아니야 그냥 단어가 없을텐데 아음 질조 중에 반은 피를 줄입니다 나이스 거기는 근데 아직 돈이 없어요 거기 갈 필요가 없네 그래서 왜냐면 뭐 스테이지에 올라가기 올라갈 때마다 아 그 전에 스테이지에 모였던 돈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지 시작하자마자 박스를 열지 못해요 일단 저걸 좀 잡아야 돼요 이런 그런 돈 봉투 찾아야 돼요 띵 아 거기는 텔레포드 빛을 입히면 폭발한 레이저로 띠갑습니다 으응 괜찮은데 띠갑 띠갑은 레이저 돈은 많이 없어요 돈은 돈은 아직은 돈은 워우 돈은 아직은 아직은 돈 캐니스터를 어디 있을까 여기 어디 있을까 오우 갑자기 적들이 많이 생겄어 적 처치 시임시작 장자로 왔습니다. 아 오케이. 바로 이거 봐. 바로 이거네. 아 근데 테라포트를 아직 가고 싶진 않아. 아이템 좀... 각자 좀 납세. 맞지 마 was. 여기 여기 올라가. 아 여기 아이템 있어요. 오우 더욱! 나이스 컴보 뭔지 몰라요 헌트리스틱 레이버를 한번 재충전된 방어목을 재충전된? 재충전된? 뭔 말이야? 무슨 말인가? 여기도 아이템 있어요? 음 두배의 비를 입힌 침용차를 일정반으로 발송시킵니다 침용차 아이템 방송 항상 마음에 듭니다 나 나 방어구점이 있긴 있네 아 아 거기는 박스 있습니다 저 적저치 시 임시 장벽을 얻습니다 이미 있었는데? 지금 아이템 2배 2개 있죠 그 장벽을 더 오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강한 장벽을 있을까? 아 아이템 2배 그냥 그런 방어구 아이템 2개 있는 것으로 어떤 효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뭐하고 있네? 하하 뒤에 있어 잡았당 격저트시 일정판으로 보물이 떨어집니다 오오오오오 저 선물 좋아요 선물 좋습니다 이게 뭐요? 아 아이템 아 그럼 보물이었을까? 한번 여기 어 아이템 없네 박스도 많이 없어? 여기 혹시? 안 것 같은데 여기? 중간 중간 전에 다른 레벨으로 갑시다 아이템 한두 개 더 받았으면 우리 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 올라가자 여기도 없나? 아 아 거기 무슨 헬스 아이템 받을 수 있을까 비힐 입히면 지효됩니다 오케이 네 네 그럼 한번 한 바퀴를 불고 어 텔레포터로 스테이지 3으로 진행합시다 어 어 이거 뭐요? 8초 동안 치명차 반율을 100%로 증가합니다 이거 괜찮은데? 나가자 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 가자 스테이지 3 오오 이쁘네 처음 봤어 음 땅땅땅땅 어? 거기엔 텔레포터야? 오케이 오 근데 그 아이템의 쿨단타임 참 오래거리는 뭐였어? 피자처럼 피자처럼 생겼는데 뭐였음? 오 여기 박스가 있어 이게 뭔데? 재충전되는 방어막으로 재충전 아 재충전? 아 지금이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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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좀 위험해 흫 아 뽐뽐보석 근데 아이템 좀 마음에 안들어요 이 게임이 써있는거 너무 위험합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네 여기 아무것도 없네 근데 거기 박스가 있어 응 아 아 그치 아 아 그치 아 아 아 그는 이 게임할 때 마라가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이 게임할 때가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진짜.. 그.. ukulele 받기 스포야 어 꿀리를 받았으면 좋겠네 오 오이 깡해 아! 거기 아이템 있을까? 적 처지시 임진 장비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템 이미.. 오 3번 받았어 박박박박박 죽어 감사합니다 으어어어어어 여기 뭐 있을까? 아 뭔지 몰라요 이거는요? 750%? 디밥인 것 같은데 근데 좋은 효과도 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읽어봐 읽어야되요 혹시 우쿨레예라 있어요? 아닌데 이게 뭐야? 적을 찾지만 두 변의 적들이 부치 어 어 이거는요? 아 아 아 아니에요 지가 지가 있는 지가 있는 거도 마음에 들어 돈이었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적들이 조준 엄청 잘하네 아 오케이 버스 버스 잡자 어떻게 되겠지 뭐 흐우 으우 도망가자 호우 위피했다 아 그 페이버풍 많이 있어서 장르네 미팅 도망가자 처음에 암퍼풀 도망가자 도망가자 질신 아이씨. 이게 뭐예요? 아 진짜 영돈이네. 오케이. 이게 장비 충전 1패를 추가로 가는 단입니다. 장비 풀타임을 줄래요. 오케이 풀타임 줄래요. 그런 거 괜찮아요. 오케이 한 번 여기 아이템. 여기 무슨 아이템 있을까? 여기 안에? 없는데. 오케이. 네이번째. 이번은 네이번째 스테이트로 잡자. 열심히. 사이렌의 울음. 오. 처음이에요. 장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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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깜짝이 어려움 난이도 말한 것처럼 어려워졌어요 땅땅땅땅땅땅땅땅땅 2g이 애도 좀 강하네 계속 가자 어? 아 얘 나 죽이네 계속 아 거기 나갈 수 있어 으... 거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올라가자 아이템 박스 아이템 박스만 안 보이네 이거인가? 장미 충천 이래 추가로 아그럼 신 쿨타임 줄이는 아이템 내 데미지 아이템 좀 받았으면 저는 굿 그 Ukulele 받게 스포이네 어이템 박스 여기 아이템이 일단 어 여기 좀 싸우자 으어어어 아 꺼져 카이트를 많이 해야하나 오 버스에게 추가 피해 아 괜찮아요 근데 그냥 모든 적에게 피해를 좀 피해 추가 좀 받았으면 음 어 여기도 더 빨리 질주합니다 저는 지금 진짜 빨리 이 콜레일은 아닌데 스와치치치의 오바가 떨어집니다 나이스 우와 왜 그렇게 많이 지금 많이 있는데 오 괜히 박스네 1초마다 근처에 모든 적의 전기 충돌이 아 괜찮은데 왜 다시 사라졌어 아 아 이거 버스 버스가 이미 있는데 오 오 오 오 아 어떡하지 죽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잠깐만 나갔어 다행이다 우와 이 아이템 네 이번은 스테이지 다섯 스테이지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케어스 얘는 항상 다시 헬트 받고 있네? 아니 죽었어요 잘됐다 에? 또 버스? 버스가 아니었어? 아 이런 친구? 이런 친구 좀 이거 잡는 것 같아요 잡았죠? 네 일정 반으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오 괜찮네 아 지금 좀 기다려야 돼 30% 더 근데 이번에 캐릭터 진짜 잘 잘 키웠어요 잘 키웠어요 빵 돈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우 비는다 오 이 캐릭터 지금 강하고 있네 강하네 근데 근데 더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오우 헬스 엄청 많네 진짜 진짜 데미지인가 하는 버크를 좀 필요합니다 네 ster 덱덱덱덱덱덱덱덱덱덱덱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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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잘못한것 같을가 아... 거기 한번 뭐가 드러인지 아...왜 어... 다 몰라요 드러는 전투 중에 아닐 때 빠르게 이동합니다. 뭐 Damage Park가 아니지만 아...뭐 뭐? 거의 얼음 당했어 나 거기 아이템 본 것 같아요 위험해서 버스나 있을 때 빠르게 회복됩니다 괜찮은데 오우 치명차 아이차 이 친구 마 이 친구 헬스 너무 많아요 헬스가 너무 많아요 거의 독당하네 헬스쿠아저 오우 치명차 아이차 아이차이 텔포트 아이차이 미쳐 여기다가 아이템이나... 아이템이나? 아이템이나? 니우트 10 앤바지기 무슨 되신지 말아야 이러한 번지 못해 그럼 무슨... 아이고 친구 내 어.. 이거 뭐였어? 까먹었어 테레포트 이벤트 동안 주기적으로 치유노바 괜찮은데 제가 받고 싶은 것은 여전히 그 우쿨렐레에요 잘 됐어 계속 가자 이 게임의 스테이지, 다양한 스테이지 몇가지인지 궁금합니다 피친 교수는 뭐 이거였는데 사실 힐 것 같아요 어 애당 아이템 그리고 이enix 제 친구 테레포트 어우 여왕 쩍플레 오케이 어떻게든 뛰는지 잘 모르겠지만 빨리 죽으면 좋겠어 제발 저 스테이지 여섯 개로 가고 싶어요 아 저거 스테이지 나이스 아 프레임 드롭도 조금 있긴 있네 비에스프로이어도 오케이 60% 아이템은 디버프를 쌀에 이상 지는 적은 죽음의 표식이 생기고 추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괜찮은데 한번 올라갈까 아이템 있을까 아이템 네 오케이 아 80% 좀 기다려야 되네요 근데 이 작은 덕을 잡는거지 못했어요 그냥 경험치 좀 받아서 다행이에요 다시 여기네 그거 첫번째 레벨이 아니야 그런것같아요 그런것같아요 아이템 음 돈이 없어요 돈 얼마 필요하나 좀 더 많이 필요하네 이거는 이거는 이것도요 오 어디가고있어 이건 혹시 아직은 오우 오우 이 친구들이 좀 위험합니다 잘 잡았어요 지금 지금 아마 돈이 충분히 있어요 운격시 일정환유로 저격이 폭탄 달라집니다 괜찮은데 혈애량 ISG 오우 이 사람 이长 힑스 Nope 네 또 반문 뭐 와 chaos 여기 있을까 아닌데 작은 아이템 비싸지만 눈부신 페이머스 모든 공격 폭발합니다 와 나이스 사용시 치료됩니다 사용시 치료됩니다 와 모든 공격폭 폭탄 된거 참 괜찮은데 그런데도 와 그 나라 굳이 어디 있을까 오, 기타는 어디? 아... 거기로 가야되는 나이스 다음봤어도 잡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내 친구 도우미 좀 주면 좋겠어 아 도우미주고 있어 wow 켄이 친구네 하나 더 있네 오우 하나 더 있네 죽으라 빨리 아이야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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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오우 친구 네 침무생같아 오우 어렴 됐네 조심해야돼요 아이야됩 아이야됩 네 아이야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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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자 돈? 돈? 아 그래 지금 돈 좀 더 많이 받고 있어. 어 어떤 친구에요? 위험하다 위험한 친구네 이 스테이지도 깰 수 있을까 고민이에요 아 이거는 그냥 버스도 이 캐릭터 버스로 도나 오우 이 스테이지도 공격 이 스테이지도 이렇게 이 스테이지도 이 스테이지도 그리고 그 다음, 이 모델데드가 너무 좋습니다 더 큰 피해를 줍니다 피해를 빌면 치유됩니다 나이스 나갈 곳이 어디야? 저는 공격할 필요가 없네 저절로 죽고 있네 아 근데 가루가 어디야? 가루 못봐요 그거 뭐요? 여기도 안있네 일로 안있네 그것도 많은데 30만 원 집중,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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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참 많이 어려운 편이네요 뚜뚜뚜뚜 트위치에서 무슨 먼지가 생겼네 계속 계속 자자 제발 어디야 어디야 어 발이 이동 할 수 있어서 너무 탕니다 한번 이쪽으로 가자 뭐 아이참 몇 개 있지만 혹시 딜러코드가 없어? 아! 찾았다 아 너 이런식 아이고 흐흐흐 뭐야 이거 아 거긴 오 아마 죽을 그렇게 더야 아 살았어 잘됐다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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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 수호 수호 nggak 디버프를 4개 이상 지닌 적은 두름의 표식이 생기축에 비여를 듭니다. 70% 가자 가자 10% 10% 와 제 캐릭터 너무 멋있어 보여요 가자 시론 레벨인가? 아니면 계속 아 이미 있었는데 그럼 아마 스테이지 뭐 여섯밖에 없네 얘는 좀 위험하다 이 친구는 좀 위험하다 그럼 여기 그쵸 박스가 있었어요 버스에게 추가 피해 버스에게 추가 네 큰 피해를 입으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투명 효과 아 완전 케이스 너무 좋아 아 하오 나가자 오우 지금 10점 해야 되네 진짜 많네 그런 친구도 있었어 난이 도는봐요 아 거기 무슨 여기로 한 번 가자 소미가전 지역 파열된 순간 오.. 오케이 아 오 위험하다 좀 기다립시다 나 다시 가장 위에 있을까 아이고 잠깐 나갈 곳이 어디였어 거기 있네 오케이 좀 더 천천히 더블 점프 있었으면 아 제발 존 런 여기 있긴 할 거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 됐다 어어어어 지금은? 아 잘됐어. 여기 뭐 있을까? 확실합니까? 어? 이겼어요? 아니면... 이긴 걸로 합시다. 떳길에 한번... 서명해 주세요. 무슨 일이었는지... 다음에 봐요.